자, 좆패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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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좆 더 압박해야죠. 좆 더 압박해야죠. 측면으로 갑니다. 측면으로. 업사이드. 업사이드. 앞사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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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춤 좋았어요. 우린 추미애. 의도체는 업사이드. 업사이드 트랩까지. 이거 뭐 우리가 감독이 가르쳐준 게 아니거든요, 이거는. 아우도 글리서. 야, 이게 수비가 다 있으니까. 희열아, 준비해. 나올 사람만 얘기해 주는데 희열이 들어와서. 좋겠습니다. 선수 교체. 선수 교체. 기상청 FC 답답하죠? 기상청 FC가 안 풀린다는 얘기거든요. 9번 선수. 9번 선수 들어갑니다. 김희열 선수. 군용 지원가. 엄청 지원하네요. 기상청 FC의 독보적 에이스랍니다, 이 선수가. 경태광. 그렇지. 그렇지. 에이씨. 붙어줘야죠. 뒤쪽으로 주고. 우리 전반 10분까지는 또 우리 어쩌다FC가 또. 에이스죠, 슛. 우리 전반 10분까지는 또 우리 어쩌다FC가 또. 에이스죠,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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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선수 조심하라고 했는데. 김희열 선수. 이거는 막아야 되는데. 에이스래요. 에이스인데 늦게 투입한 거야, 지금. 교체 멤버로 들어온 선수야? 네, 우리 간보다가. 막았어야 되는데. 선수네, 선수. 괜찮아, 괜찮아. 몇 분입니까, 지금?